히히움을 중시기에 내가 못먹었다 히히웅 그럴리가 있나 히히웅 카드 까오라지 이게 카드냐 히히 카드 양상추 아 불풍기 있는데 괜히 무리했네 그냥 수비올렸어야 했다 그냥 수비올렸어야 했다 히히 일어나 백펄 참호 참호 히히 육강령은 금방 잡겠구만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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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온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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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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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호수용을 이따구임? 빠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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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음 엘리트 스타브로 간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베테림 iform 해아라 추절 해아라 해아라 루 만드시키스 루 만드시키스 루 만드시키스 기사 기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알 태양계 전장 흘레 업보 기생충은 그냥 기사로 태우자. 발굴 지옥불이나 다시 가져오겠지? 뭐니? 뭐니? 왜 많았어? 아 이런 아 이런 클레드 펜터 불조 와우 쌍불조 체력 체력 50이면 엘리트 잡겠지? 라고 생각했던 때가 라고 생각했던 때가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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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 딸기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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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켜보구나 이수쇼 지켜보구나 이수쇼 냥타 들어간다 냥 stab에 들어간다 쓰릉 병요 몽디 한돌 룬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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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짚는건 좋은데 조금 에너지가 후달리는 것 룬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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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그네굴 불그네굴 길이 파는 불그네굴 아 기상 빡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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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사 휴즈 나온다 안 나온다 휴즈 나온다 안 나온다 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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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메퐁 두장이면 더 좋겠지 버퍼보다 좋은 것은 버퍼 두장 버퍼 두장 휴즈 하하하하 철 바삭 넣는건 아무것도 아닌데 양현비님 감사합니다 미라손 미라손 손님 좋고 돌리 가져갈 거 없지 않나?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돌리기생충 다신 하나 나오면 맞돌인데 맞돌인데 힘 두배 방어 두배 달팽이 두배 획으로 차량은 창조하십시오 경애라 갈뱅이 개실대 진짜 양대를 보고 덤볐어야지 달팽아 깝침이 어째 갈뱅이 개실대 갈뱅이 개실대 갈뱅이 개실대 갈뱅이 개실대 갈뱅이 개실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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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추면서 어깨 들썩이는 아이언 클레드. 999... 3호 있었으면 방어도도 천만되는 건데... 어깨 춤추는 사일런... 아니... 아이언 클레드... 사일런 클레드... 아이언 클레드... 아이언 클레드... 아이언 클레드...